. . . . . .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너무 늦게 왔지? 미안해. . 걱정하지 마.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해드리나. 그러니까 너는 나 때문에 마을을 떠나게 되고 나 때문에 죄인이 되고 항의까지 하려는 거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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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천하의 증거하여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세상에도 이어갈 것이니 부디 지켜봐 주세요 아멘 아멘